자 오늘은 또 우리 모두에게 치료가 되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는 암촌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현재 사망하는 자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세포들이 기본이 잘못됐을 때 이 환경과 여러 가지가 잘못됐을 때 난 이런 곳에서 살기 어려운데 그러고서 삐끄덕하고 곁길로 빠지는 세포가 암세포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런 암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 완치를 위한 슈퍼 천연치료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느 누구라도 안전하지 못한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고 또 걸렸을지라도 어떤 치료를 하기에 앞서서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행할 때에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기본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보다는 기본이 잘못됐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무엇일까? 세포는 영양분이 공급돼야만 살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것은 평생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느냐 암이 치료되는 음식을 먹느냐 이 기본부터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야만 될 거예요 음식을 먹었을 때 얘가 세포 속에서 에너지로 태워지려면 아주 신선한 공기를 들이 마셔야만 됩니다 공기 없이는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공기를 마시면 암이 걸리고 어떤 공기를 마셔야 암이 돼버린 그 세포까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대로 하면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먹고 숨을 들이 마시면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될까 모든 에너지는 들어오는데 나가는 데가 없으면 막히고 썩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만 에너지의 흐름이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나를 살리는 운동은 무엇이고 죽이는 운동은 무엇일까 이것이 한 번 잘못되면 습관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치료를 받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내가 내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암 완치를 위한 슈퍼 천연 치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암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잘 판단하고 방향을 굳건히 잡아야 될 슈퍼 치료제 음식을 어떤 것으로 먹느냐 어떤 사람들은 바람 음식만 골라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 음식의 특징은 보암직스럽습니다 또 바람 음식의 특징은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쫓아다니면서 먹다 보면 결국은 정상 세포를 치게 되어 있고 암 세포로 변하게 만들어 놨는데 과연 매일마다 먹는 이 음식이 바람 음식이냐 항암 음식이냐 이걸 꼭 판단해서 항암 음식을 먹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바람 음식일까 이것은 아무리 보암직스러워도 먹음직스러워도 젖혀놔야 되겠죠 멀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논문을 다 모아서 12가지 그 외에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연구 논문에서 이런 것 계속 먹으면 암이 걸린다라고 발표된 것만큼은 머릿속에 딱 박아놓아야 되겠죠 누가 권해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지금까지 먹었을지라도 이것만큼은 젖혀놓고 먹어야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브리티시 저널 오프 캔서 이 암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논문집 2022년 7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걸 계속 먹으면 암이 걸린다 하는 것들을 쭉 목록을 발표를 했는데 의외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데 이걸 계속 먹으면 암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초가공식품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데 자연에 없었던 인간이 뭔가 가공한 음식 그것도 정말정말 더 보암직스럽게 만들려고 만들었고 정말 맛있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러나 자연계에 있는 것들은 서로 상생, 상극의 관계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 돌고 돌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인위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것 하나만 생각해서 착색제를 집어넣든지 인위적으로 맛있는 것만 생각해서 맛있는 어떤 조미료를 집어넣을 때 다른 면으로 균형이 깨지면서 암세포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먹기도 편하고 10년을 그냥 여기 저기 던져놔도 상하지도 않아요 또 색깔은 얼마나 또 매혹적인지 몰라요 소시지, 햄, 또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만든 고기들 또 탄산음료, 또 포장된 빵, 방부제 아니면 이렇게 제품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또 빵, 달콤하고 짭짤하고 이렇게 포장된 어떤 스낵들, 초콜릿, 여러 가지 즉석식품들 이런 것들이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조사한 바로는 현대인들은 이렇게 암이 생기기 쉬운 초가공식품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칼로리의 60%를 이런 걸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포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암세포로 이제는 발전을 하게 되어 있고 일단 처음에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축적되면서 비만부터 오겠죠 맛있으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암을 유발시키는 음식이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비롯해서 수백 편을 다 제가 모아서 여러 논문들이 겹치기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정상세포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12가지 식품을 살펴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생선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생선에 대한 이 논문들은 들쭉날쭉해요 특별히 생선 중에서도 어떤 생선이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등이 어떤 색이 나는 생선? 푸른색이 나는 생선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는데 이 음식이 맛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이 많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으면 맛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메가3 지방이 많다 해서 치매도 예방한다 여러 가지 혈액순환도 도와준다 해서 등푸른 생선을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일본 초밥집이 다 있어요 쓰시집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지 이 생선이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논문에서는 오메가3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좀 이로운 면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등푸른 생선일수록 몸에 해롭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많이 덮고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하는 플라스틱 계통 물질일 거예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누지만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쓰고 버리면 결국은 흘러흘러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다 내려갈까요? 바다로 내려가요 햇볕의 자외선으로 바수어집니다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또 바수어져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버리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을 이 물고기들이 먹겠죠 큰 덩어리보다도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더 어렵습니다 큰 덩어리는 뭐 저기 물에 떠다니는 비닐봉지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바수어져서 생선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람물질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고기가 먹었을 때 먹고 싸면 그만인데 그 물고기 속에 축적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금속 내지는 독극물이 어떤 생명체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지방 속에 저장이 돼요 그런데 물고기 중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물고기가 뭐라고요?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염되지 않았을 때는 그 오메가두리 지방 때문에 유익한 면이 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오염된 시대에는 그 오염된 독극물 먹고서 딱 껴안아주는 기름이 많은 음식일수록 이 생선일수록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건강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생선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는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는 또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식품 첨가물 이것이 발암물질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착색제, 썩지 말라고 해주는 방부제, 맛있게 또 뿌려주는 조미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몸속에 들어가서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유해균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 유해균들이 독소를 만들어내면서 발암물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맛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커피, 커피를 생으로 그냥 먹는 사람들은 없죠? 이걸 볶을 거예요 볶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좀 탈수록 새카만색이 더 많이 나오죠? 그때 발암물질이 나온다 해서 학계 발표가 됐습니다 또 설탕, 설탕 이것도 비슷하게 아스파탐 하여튼 뭐 비슷하게 다 나온 단맛을 그것만 하나 내기 위해서 뽑아낸 것들이 거의 마약 수준으로 우리 몸속에서 해로운 일들을 하고 비만을 유발하고 그래서 이 설탕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음식 속에 있는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살아가자 왜 수많은 것들을 만들었을까? 다 가지각색에 자기 맛이 있고 자기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다 조미료 맛으로 먹고 다 설탕 맛으로 먹고 너무나 멋쩍지 않습니까? 설탕이 해로운 것으로 나오고 또 쩔인 식품, 피클 제품의 음식이 아주 해로운 것으로 나옵니다 또 과도하게 소금을 먹는 것 그것도 정제 소금 위주로 먹는 것 엄청나게 해롭다고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유제품들 또 과도하게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다 식물성 기름 속에 많이 들어있지만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가 많을 때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우리 몸속에서 대사될 때 같은 효소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오메가3에 사용될 효소까지 다 오메가6 대사시키느라 사용되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염증이 많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피하고 그리고 고기가 다 물론 좋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레드밋, 붉은색 고기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또 가공식품, 햄, 소시지 이런 것들 고기보다 더 해롭게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기 중에서도 불맛이라고 하는 얘기하죠 불로 부었을 때 약간 탈 거예요 거기에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튀긴 음식 튀긴 음식은 엄청나게 해로워 고기보다도 해로운 발암물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아무리 부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 제쳐놓자 그냥 안 먹으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번 한 번만 먹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이 확 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해로운 식품들은 멀리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향암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는 우리 몸속의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세포가 환경이 여의치 않자 암세포로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세포도 영양분을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암세포에는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세포하고는 달리 끊임없이 성장하는 세포죠 정상세포는 딱 몇 번 분열하고 자기 자리만큼 컸으면 멈춰요 그러나 암세포는 끊임없이 분열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먹고 살려면 혈관이 정상세포보다는 더 많이 발전해야 돼요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암세포는 자기 스스로 신생혈관 촉진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자기가 막 혈관을 만들어내라고 효소를 분비해서 암세포 주변에는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걸 신생혈관이라고 그러는데 놀랍게 현대의학자들은 그 신생혈관만 막아버리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한 2만 개 이상의 식품들을 하나씩 다 실험관에서 실험을 하고 이걸 먹으니까 정상세포 근처에 있는 혈관은 그대로 있는데 암세포 주변에 있는 혈관만 다 말려서 막아버리고 암세포가 굶어 죽더라 이런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비교적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황금, 반지련, 생강, 강황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밝혀졌고 이런 식품들을 먹으면 신생혈관 억제 식품이라고 해서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혈관을 암세포 그 신생혈관이 생기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논문에서 T자는 이렇게 막 억제한다는 약속의 표시예요 잘하지 말아라 하고 억누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암세포가 자라도록 만들어주고 전이 되도록 막아주는 것을 또 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연구자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연구자가 윌리엄 리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분들이 굉장한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배지에다가 암세포 집어넣고 그리고 이 음식 저 음식 뽑아낸 것들을 다 놓고 배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음식 속에 있는 것을 넣어주면 신생혈관이 발달하지 못하면서 암세포가 죽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걸 전부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혈관 신생 억제 식품을 발표를 했어요 그 논문을 이제 보면 수술도 안 했고 방사선 치료도 안 했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이 음식만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우리가 먹는 정도의 음식만 먹었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방암 환자 여기 허옇게 쳐진 게 유방암이 찍힌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유방암이 있었는데 암세포 주변의 혈관들을 다 마르게 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식품을 우리가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줬더니 4주 뒤에 암세포가 굶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개 왼쪽 옆구리에 물통 하나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 개에게 생긴 육종암입니다 이게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잘라도 또 나오는 거예요 육종암이 그런데 이 개에게 그냥 신생 혈관 억제 효력이 있는 음식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주 뒤에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또 여기 자기 애마에 여기 주둥이의 악성 피부 암이 생겼어요 이거 자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에게 신생 혈관 억제 음식을 먹였어요 여기 14주 지나니까 처음에는 막 다 여기가 괴양이 터져 버렸었죠 그런데 14주 먹였더니 꼬독꼬독 하니 다 암울었고 6개월 냅더니 흔적도 없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있다 죽는다 했던 그 말과 함께 지금 행복하게 잘 삽니다 하는 사진들도 논문에 보면 올려 있는데 그 논문의 한 페이지를 여기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걸 어떤 유명한 의료인이 유튜브에 하나 올렸는데 논문으로만 보기 때문에 해석은 자기가 하는 거죠 그분은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 그림을 보고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해놨는데 제대로 좀 풀면 제일 위에 검정색 그래프는 혈관 신생입니다 암세포 주변에는 새로운 혈관이 많이 발달한다고 그랬죠 그게 보통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 100%까지 자랐으니까 100% 그만큼 혈관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100% 막아준다고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앞뒤에 안 맞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씩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비타민 E를 먹으면 눈곱만큼 좀 덜 자랐다는 얘기죠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혈관이 조금 억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혈압약 혈압약을 먹었는데 조금 덜 자랐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 또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에게 주는 항암제도 조금 혈관이 덜 자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부작용까지는 지금 생각 안 한 거고 하여튼 좀 덜 자란 것만 본 겁니다 차, 녹차 같은 것은 또 카테킨 같은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강력한 항암제가 암을 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덜 자라게 해줬어요 그리고 강황도 꽤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녹차, 또 고지혈증 약, 스테로이드 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여기 감귤, 또 채소, 적포도 이런 것들이 거의 50% 정도는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고 마늘이 강력합니다 50%보다 더 많이 억제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중에 콩, 또 딸기 종류, 파슬리 그리고 항생제도 부작용은 있지만 많이 하여튼 못 자라게 하는 걸로 나오고 아티초크 아세요? 이렇게 생긴 거? 아티초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가 거기 타목시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한 80% 정도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오고 또 유방암, 폐암, 위암 환자들에게 주는 탁솔 항암제 그것도 한 80%를 예방하는데 여기 놀라운 것은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분들은 뭐 먹었어요? 죽 비슷한 거 콩 가른 거 먹었죠? 그 콩 추출물 그런 것들이 거의 85% 정도 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항암제보다도 더 강력하게 강력하게 이런 콩 추출물이나 이런 것들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그런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좀 살펴보면 암세포 주변의 혈관을 마르게 해서 암세포가 굶어 죽게 만들어주는 식품으로 발표된 것들 대표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 정리한 것을 보면 녹차가 카테킨 때문에 효능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여기도 카페인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보다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커피나 이런 것을 마시지 않으려면 굳이 꼭 마시려면 녹차 정도가 조금 더 낫다라고 나오고 우롱차도 이 카테킨 때문에 그런 효능이 있고 시트러스라고 하는 감귤 종류 감귤 종류가 좋고 포도종류 또 귤 껍질 또 양파 속에 들어있는 케리스틴 또 시트러스 또 맥주 홉 호두 라즈베리 딸기 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호로파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사포닌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죠 아몬드 껍질을 벗겨내고 먹는데 껍질 속에 그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또 감초 인삼 과일과 야채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 또 시트러스 여러 가지 곡물들 모유 엄마 젖 속에도 이 뒷두리가 도움이 되고 견과류가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고추가 맵기는 한데 캡사이신이 이 혈관을 좀 덜 자라게 해주는 효능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식품들의 공통점을 보면 여기 고기 생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하나하나 다 암기 안 해도 돼요 결론적으로 채식 위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들고 이거 먹어라 한 식품을 골고루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는 싫어하는 음식들이 거기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크리티컬 리뷰스 푸드 사이언스 앤 뉴트리션 이 논문에 보니까 86개의 이 분야의 논문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니까 특별히 채식 위주의 식사 아까 몽독에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어느 정도는 채식 속에는 파이토케미칼 성분으로 암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또 그걸로 인해서 죽는 사망률이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저것 막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25%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0.75니까 그리고 암 발생 위험은 채식주의자들은 100%보다도 적은 92% 정도로 감소가 되고 그것도 완전 채식주의자들은 85%까지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음식을 인위적으로 만든 가공식품 말고 고기 같은 거 말고 첨가제 같은 거 말고 자연에 있는 채식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암에 걸리지 않고 암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사는 데 먹는 습관이 잘못되면 결국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 세포를 성장하게 하는 단백질 똑같은 단백질이지만은 고기 단백질 우유 속에 있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암을 싹이 트게 해줍니다 그리고 암을 자라게 해주고 전의를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채식으로 하면서 이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을 먹을 때는 암이 싹이 트지 않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홀린 박사님이 중국인들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찾아낸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이 분야의 논문 중에서 그랑프리 연구 결과다라고까지 각광을 받던 내용으로 밝혀진 거예요 자 이제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얘가 먹었으면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태워져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때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암을 일으키는 공기를 마시느냐 암이 있는데도 얘가 없어지는 항암 공기를 마시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데 어떤 공기를 그럼 마시지 말고 어떤 공기를 마셔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도 사실은 몰라요 그렇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공사하러 온 우리 저쪽 물냉크 지금 고친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 여동생이 말도 잘 못하고 굉장히 몸이 약해요 교통사고를 한 번 당한 다음에 너무 몸이 약해서 심하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있는데 이게 심하고 공기 좋은 시골로 가면 또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기 때문인가 그래서 자기 동생 공기 청정기를 하나 사줬더니 칠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공기 청정기를 자기들 잠자는 방에다 갖다 놨더니 한 일주일 정도 써먹은 다음에 뜯어봤더니 필터가 새카마나 돼 이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연한 미세먼지가 그냥 기분만 텁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담배 연기보다 더 무서운 1급 바람 물질로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1급 바람 물질입니다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바람 공기로 밝혀져 있는 미세먼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잇히는 거예요 국제보건기구에서 2013년 10월 17일자로 미세먼지를 A급 1급 바람 물질로 발표를 했어요 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 아메리칸 저널 of Respiration and Critical Care Medicine 이 논문집 2021년 10월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자그마치 45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PM2.5는 우리가 얘기한 초미세먼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미세먼지는 그 폐암을 걸리게 할 가능성이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에 비해서 1.6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노력할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암의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식이요법을 해도 그 공기 하나만으로도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1.6배가 높아요 또 PM10은 우리가 얘기하는 미세먼지죠 초미세먼지보다 약간 굵은 미세먼지 그것은 그것 역시 폐암에 걸릴 위험을 1.5배 정도 더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한 날은 막 외출 금지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외출 금지까지 내릴 정도로 무서운 바람물질인데 뭐 이 세상에서 하는 날 어쩔 수 없지 그럼 안 걸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역세권이 우리나라는 제일 비싸죠 역세권이 제일 싸야 되는 거예요 집값이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매연연기를 만들어낸 그 속에 들어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비싼 돈 주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리고 대기오염 노출도가 높고 또 유전적으로 담배를 펴도 폐암 안 걸리는 유전자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유전자조차도 약한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살면 초미세먼지 있는 곳에서 살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1.7배로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감기 잘 걸리고 또 마른 기침 자꾸 하고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더 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무슨 공기를 마셔야 되는가 항암 공기로 알려진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가 충분한 곳에서 살아야 돼 산소는 누가 풍겨낼까요? 산소는 나무가 풍겨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는 쪽으로 가면 산소가 많아요 자 산소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기 바이오케미스트리 바이오피지칼 엑타 이 논문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르부르크 이게 독일어라서 W인데 비읍 발음으로 내죠 와버그 영어식으로 읽으면 와버그라고 하지만 독일식 발음으로는 바르부르크 효과라 바르부르크라고 하는 학자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쭉 설명해 주는 것을 보면요 산소가 충분한 곳에서 살면은 이 세포가 기분 좋다 하면서 정상세포로 살아가지만 산소가 조금 부족한 곳에서 살면은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 산소와 그리고 또 암세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 좀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이 산소가 암환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보면 쪼개보면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고 그리고 흡수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세포 속에서 이 포도당이나 지방이나 또 아미노산이 에너지로 태워지려면은 어디에서 태워져야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먹은 음식이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이제 세포 질 속으로 들어갔어요 세포 분도 누가 띵동하고 초인중 눌러줘야 얘가 들어가죠 그 눌러주는 이 호르몬을 뭐라고 불러요? 인슐린 여기서 잘못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당뇨병이 걸리는 것이고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손 칠지라도 이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가만히 보니까 딱 어느 집에 들어가면 대문 열고 들어가면은 좀 마당이 있죠 또 문 하나 열면 거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 질에서 에너지를 거기서 조금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어떤 방법으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를 시키면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포도당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태우려면은 포도당을 잘게 잘라야 돼요 일단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은 일단 마당에 들어가서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스를 그것을 당분을 풀어 제치는 과정이라 그래서 해당 풀했자 당을 좀 푼다는 거예요 작은 단위로 풀어서 나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복잡하지만 다 생략하고 ATP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ATP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쪼개진 성분을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지만 이 속에서는 산소가 있어야만 에너지를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그래서 수만 쉬면은 아무리 밥을 잘 먹었어도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당 하나를 먹었을 때에 여기 세포질에서 ATP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만들어지고 미토콘드리아 속에서는 32개 내지 36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ATP가 만들어지려면 포도당을 산화시켜야 돼요 즉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충분한 곳에서 있을 때는 포도당 하나를 꿀꺽 먹었을 때에 이 세포질에서 ATP 두 개 만들고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28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세포 전체에서 포도당 하나가 ATP 에너지 몇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30개 어떤 책은 또 34개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예요 이건 산소가 충분한 곳에서 살 때는 포도당 하나가 이 ATP 32개 내지 34개를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살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안 죽으려니까 여기 세포질에서라도 에너지를 만들어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있으면 그대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안 굶어 죽기 위해서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암세포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포도당 하나를 먹었을 때 ATP 두 개밖에 못 만들어내요 정상세포는 30개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암세포는 포도당을 많이 먹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섭취 칼로리 중에서 70%를 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탄수화물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밥은 무조건 좀 줄이는 게 더 낫습니다 칼로리를 줄이지는 않아도 돼요 탄수화물 밥을 덜 먹으면 뭘로 또 먹어주면 돼요 콩을 더 먹으면 돼 콩 속에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1g당 4kcal의 칼로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또 견과류를 먹으면 돼요 얘는 1g당 9kcal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음식 배율만 탄수화물 밥 밀가루 이런 걸 조금 낮춰주고 콩과 견과류 쪽으로 좀 더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놀랍게 암관리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포도당 하나 먹었는데 두 개밖에 못 만드니까 서른 개 정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당을 15개, 16개를 먹어야 돼 건강한 사람은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세포가 먹을 것까지 다 암세포가 뺏어 먹고 또 몸에 저장된 그 몸을 다 분해해가지고라도 암세포가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암환자들은 똑같이 먹는데도 자꾸 살이 빠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뼈만 남아 다 얘가 뽑아 먹어가지고 그래서 뼈에다가 피부만 올려놓은 것 같은 모습을 뭐라고 불러요? 악액질이라고 불러요 말기 암환자들이 거의 악액질 상태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암세포가 자라지 않기를 원하면 뭐가 풍부한 공기를 마셔라 산소가 충만한 공기를 마셔라 그러려면 숲속으로 가면 됩니다 숲속을 즐겨 찾으면 돼 시간만 되면 숲속에 가서 거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암이 설령 생겼을지라도 암을 죽이는 공기가 있어요 암세포를 킬링, 사살하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톤치드가 충만한 공기예요 피톤, 사이터, 식물이라고 하는 뜻과 수사이드 할 때 C-I-D-E, 사이드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피톤치드 각각 식물 속에서 누군가 곰팡이나 누가 와서 자기를 먹으려고 하면 네가 어딘 줄 알고 와 하고 죽이는 어떤 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총칭해서 피톤치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2021년 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그 나무에서 풍겨나는 피톤치드가 우리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네이추럴 킬러 T세포를 엄청나게 살려준다는 거예요 나쁜 균들은 죽이는데 내 속에 있는 MK세포는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공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여기에 조한태 한국인 연구자가 2021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 발표된 것을 그림으로 좀 보면요 자 보세요 피톤치드가 여기 0, 2, 4, 6 이렇게 점점점 피톤치드 공기를 하루 이틀 더 마시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암환자가 암세포가 얼마나 커가는지 그걸 연구한 건데 여기 보니까 파란색 줄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즉 공기 나쁜 곳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날짜가 쭉 지나면서 암세포는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일반적인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여기 피톤치드 중에 하나인 알파 피넨이라고 하는 성분을 한 20나노그램 정도를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암세포 크기가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좋아? 그러면 40나노그램 조금 더 풍부한 피톤치드를 마시게 했더니 암세포가 훨씬 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암세포의 무게를 재봤어 그랬더니 공기 나쁜 곳에서 산 사람이 100%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한 거의 반절로 줄어들죠 피톤치드 있는 공기 있는 데서 치료를 했더니 암세포 무게가 반절로 줄어들어요 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죽이는 그 NK세포의 살상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고 봤더니 거의 두 배로 피톤치드가 있는 공기를 마신 사람들이 NK세포의 살상력이 두 배가 증가가 된다 그러면 그 NK세포가 강해져서 생긴 암세포를 잡아먹게 하려면 NK세포를 강하게 활성화시켜주는 어디로 가야 돼요? 뭐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그래서 피톤치드가 어디 나무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고 봤더니 흔히들 편백나무에서 많이 난다고 하는 논문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충남대학교 박범진 교수팀이 우리나라에서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온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많이 있는 재래송 소나무는 편백나무보다 피톤치드가 좀 적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나무 중에서 옛날 큰 절 질 때, 붕벌 질 때 이런 소나무, 그건 무슨 소나무예요? 금강송 소나무예요 주로 금강산에서 자란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저쪽 장성에 좀 따뜻한 지역에서 편백나무가 많이 자라요 그래서 그 숲하고 여기 우리 뒷산에 있는 설악산 대관령에서 자라는 이 금강송 소나무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계절별로, 시간별로 그랬더니 편백나무에서는 피톤치드가 4.93나노그람이 나왔는데 금강송 소나무에서는 피톤치드가 그보다 훨씬 많은 5.29나노그람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2년 전에 이게 푸른 잎사귀 가졌을 때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금강송은 겨울에도 푸른색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돈보다는 조금 덜하겠죠 우리가 지금 5월에 연구한 게 아니고 1월에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강송이 피톤치드 가장 적게 만들어내는 계절 1월에 한 20명의 암환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달 하면서 첫날 강남에서 NK세포를 자기 피 뽑아가지고 얘를 증식시켜서 다시 넣어주는 치료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까지 가서 한 4천만 원씩 주고 해요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암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검사를 해야 되니까 아침 6시 반까지 여기 설악산에 와서 암환자들 피를 뽑아가지고 가서 NK세포 수치를 좀 검사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한 달 뒤에 두 번째 또 검사를 해 줘라 그랬더니 이분이 아 가지요 원장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NK세포를 잘 몰라요 암환자들은 이게 100에서 4천까지 활성화 점수가 나오는데 대부분 낮습니다 암환자들은 그런데 자기는 몰라 낮인지 뭔지 아무데서나 검사도 또 안 해 줘요 그런데 자기 몸에 암환자들이 검사하면 낮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암세포를 딱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 4천만 원 같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아마 그래서 그 멀리까지 왔다 갔을 거예요 드디어 발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여기 보니까 처음 왔을 때는 평균 1,503 정도 NK세포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2,71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80.3%가 암세포 죽이는 이 NK세포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빨간색 친 사람들 참가자의 60%가 4,000이 넘으면 4,000 초과로 나와요 5,000인지 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참가자들 중에서 60%가 4,000 초과로 나온 거예요 엄청난 치료제가 그 금강성 숲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금강성 숲에 좀 가서 거니세요 거기서 심호흡하세요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결과인지 원래 그 원장님이 NK세포가 뭔지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아예 생략했습니다 거기서 4,000만 원 주고 맞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연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 암 힐링 공기인 음리온 공기를 마셔라 음리온 공기는 활성산소가 세포의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데 그 활성산소를 상산화제가 되어서 무력화시켜주는 공기입니다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2018년 9월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음리온 공기는 유전자를 훼손시키는 활성산소를 싹 무력화시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되기 때문에 발암물질 그리고 또 미세먼지 음리온 공기를 활성산소를 무력하게 해주기 때문에 암치료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음리온 공기가 뭐예요 산소는 산소인데 이온을 짝을 잃어버린 산소 얘가 활성산소이고 플러스 전자가 있는데 마이너스 전자가 짝이 하나 없죠 세포 속에 들어가서 유전자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 하나 뜯어가지고 자기가 안정된 산소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암세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음리온 공기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자를 띄고 있는 공기니까 이걸 마시면 이 활성산소가 내 세포를 뜯어먹기 전에 얼른 너 필요한 거 내가 줄게 하고 음리온을 넣어주면 얘가 아주 착한 산소로 변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리온을 인위적으로 잘못 만드는 면은 그 과정에서 오존이 발견이 나와가지고 폐다 녹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음리온이 최고인데 물이 산산조각이 날 때에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로 나누어지면서 아주 해가 없는 천연 음리온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또 피골계곡으로 올라가면 졸졸졸졸 소리가 들리죠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물이 바위를 한 방 때리고 부서질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때 이 레나드 박사님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천연 음리온 공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골계곡을 올라가 보면 알지만 거의 70도 각도로 굉장히 이 각도가 세요 이렇게 완만한 산이 아니에요 소리가 나는 곳에서 음리온이 발생을 하는데 거의 등산로를 걸어가다 보면 그 공기가 그대로 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바다에 있는 파도에서도 나오지만 사방으로 다 퍼지겠죠 그래서 졸졸졸졸 소리가 귀로 들리는 거리까지는 음리온이 날아갑니다 거기를 매일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것이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먹고 에너지 만들었으면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운동을 아예 안 하면 에너지가 여기서 썩어가지고 암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운동을 해도 매달 따기 위해서는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말년에 굉장히 몸이 불편해요 그런 운동하지 말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치료가 되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자기 몸으로 운동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남녀 노소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하고 상관없이 제일 치료를 위해서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발 걷기를 하면 그냥 걷기보다도 걷기의 효과 플러스 맨발 걷기의 효과가 있어요 여기 Journal of Inflammation Research 그냥 맨발 걷기 좋다고 말은 하는데 저는 전부 논문으로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여기 보니까 맨발 걷기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면서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림프구 수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할 때 세 가지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는가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접지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은 숫자가 있으면 제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이온이 우위 더 많은 상태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신경질도 나고 그리고 염증도 많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지구는 거대한 마이너스 이온이 가득 차 있는 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흙을 밟으면 그 지구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그대로 내 몸 속으로 들어와서 플러스 외롭게 방화하고 있는 그 양이온에게 딱 내가 친구 돼줄게 하고 순간적으로 달라붙으면 이 접지 효과로 인해서 몸이 평안하게 평형의 상태를 이루면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효과에 플러스 혼자 여기 너무 많으면 얘가 활성산소 역할을 해주는데 이 땅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발바닥에 거의 모든 반사점이 다 있죠 여기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창기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쪽 우리 힐링센터 뒤에 맨발 걷기 코스는 자갈을 많이 깔아놨죠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아파가지고 못 걸어요 그 반사점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도 한 발 두 반 걸으면 나중에는 쿵쿵쿵 걸어도 안 아파요 거기를 발마사지 해주는 것처럼 그 자갈이 눌러주는 지압 효과가 있으면서 그게 딱 통하지 않으면 불통이면 통이 오는데 그게 계속 지압 효과가 있어서 풀어지면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도 살살 걷다 보면 나중에는 몸이 매일 지압 받은 것처럼 풀어져서 아프지가 않고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효과를 통해서 이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되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치료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먹어야 사는데 바람 음식 먹지 말고 항암 음식을 먹고 먹은 것이 세포 속에 들어가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암을 일으키는 공기 마시지 말고 이미 생긴 암까지 죽이는 항암 공기를 마시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맨발 걷기나 걷기 운동을 통해서 아주 잘 사용해 주면 이 에너지의 흐름이 순환이 되면서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실천하면서 어떤 질병이라도 놀랍게 좋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